국공방입니다 카시오 A2-1200 가죽시계줄 만들기입니다 작년에 다른 버전으로 주문이 들어와서 이제는 인기가 없어서 주문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다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기존 도안 형지가 너무 낡아서 형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볼륨감을 갖는게 포인트인 시계줄입니다 종이 도안을 이용해 재단을 내줍니다 가죽재단은 도안 형지보다 크게 하는건 문제가 없지만 너무 딱 맞거나 작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위아래 가죽을 결합할 때 1-2mm 정도 사포로 다듬는걸 생각해줘야 합니다 디자인이나 조립 부위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몇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볼륨을 주는 부분에 가죽을 깎아서 심지를 넣어 주었습니다 크롬 가죽이나 얇은 가죽으로 작업하시면 공예용으로 나온 심재나 보강재를 이용하셔야 할겁니다 날카로운 가죽용 칼이라 조심하면서 심재를 만들어줍니다 스프링 바가 들어가는 가죽이 접히는 부분도 깎아줍니다 영상에는 빠져 있지만 접히는 부분은 마감재를 발라서 형태를 잡아주고 말려서 조립합니다 가죽 칼이 너무 무디면 힘 조절이 힘들어 가죽 전체를 잘라 버리기도 합니다 버클이 들어가는 부분 PR은 이녀석이 편합니다 또는 이녀석이 문자가 떨어졌 celestial 구ücks começ은 저렇게 말해주고 있으려면 형태를 잡아주면서 본드로 붙여줍니다. 형태를 잡아주면서 본드로 붙여줍니다. 형태를 잡아주면서 본드로 붙여줍니다. 볼륨있고 휘어진 시계줄 형태에 맞게 조립하고 형태를 잡아줍니다. 집게가 잘 지피지도 않고 집게 자국이 남기도 해서 가죽을 덧대서 집게를 고정해줍니다. 휘어진 시계줄이라 야구공을 이용해 디바이더, 목탑, 송곳 작업을 해줍니다. 오래전에 다이소에서 구입한 야구공입니다. 3mm 사선 목탑입니다. 4mm 사선 목탑입니다. 4mm 사선 목탑입니다.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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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선 목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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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